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부랑 코로나19 사태에도 많은 분들의 참여로 목표 대비 86%를 초과 달성한 27억 원이 모였습니다. 2020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강서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함께 진행하는 모금사업입니다. 강서구는 2019년 11월 사업 선포식을 시작으로 3개월 동안 현금과 현물 등 모두 27억 8,609만 원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특별 모금방송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며 각계각층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704명의 주민들이 함께하여 1억 7천여만 원을 모금한 따뜻한 겨울나기 특별 모금방송과 어린이집, 유치원 원아들이 고사리 손으로 모은 성금 1,600여만 원의 사랑의 저금통 동전 모으기 행사가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후원해 주신 많은 기업체와 강서구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강서구는 모금한 성금과 성품을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교육, 의료, 생활비 등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성금과 성품 기부로 이웃사랑을 실천한 개인과 단체에게는 표창과 감사패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강서구는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